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업의 정상입니다 우리 수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도메인을 이해해서 결국에는 나의 도메인 이름을 갖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나의 도메인 이름을 아주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는 지적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dns4u.ga라고 하는 도메인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서버로 사용하려고 하는 컴퓨터의 IP는 이거거든요 52.232.13.17을 그래서 이 IP를 IP에 도메인 이름을 dns4u.ga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 도메인을 통해서 이 IP로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register, 등록 대행자를 통해서 registry에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가 등록하고자 하는 도메인의 top-level 도메인은 뭐예요? 끝에가 ga란 말이에요 그래서 ga라고 하는 name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registry에게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때 그 등록 대행자로서 우리는 누굴 쓸 거냐면 prenum.co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미래에는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prenum을 사용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여러분은 그 사례를 통해서 저런 식으로 도메인 대행자를 통해서 도메인을 마련하는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prenum이 있다면 잘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는 이름 앞에 free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1년 동안은 ga라든지 tk라든지 이런 몇몇 top-level 도메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해줘요 1년 뒤에는 돈을 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만든 서비스거나 아니면 막상 만들었는데 잘 안 되는 서비스는 1년 안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리놈을 이용해서 우리의 도메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바로 프리놈 사이트입니다 우선 sign-in에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항목 중에서 서비스에 새로운 도메인을 등록하겠다 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을 적는 거예요 저는 dns4u 를 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체크 어벨러빌리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저 도메인이 현재 누가 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 보면 위쪽에 있는 것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들이에요 제 위 거는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ga 라고 하는 도메인을 쓰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selected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dns4u.com.net 이렇게 있는데요 옆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얘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여요 그래서 OIG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살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탑 레벨 도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격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요 어떤 거는 비싼 거는 아파트먼츠는 왜 이렇게 비싼 거죠 33달러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주제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ga를 쓸 거기 때문에 선택하고 이제 저걸 살 거니까 체크아웃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period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저 도메인을 언제까지 쓰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개월을 딱 선택을 하면 12개월 동안은 공짜예요 재밌는 거는 원이어도 12개월 아닌가요? 근데 왜 가격이 있을까요? 아무튼 free 이렇게 하고서 continue를 하면 되는데 항상 도메인을 여러분이 구매할 때는 만료일이 언젠지를 꼭 칼린더에 며칠 전에 적어두십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continue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에 대한 정보들을 이것저것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complete other 됐고요 그 다음에 click here to go to your client area 클릭했더니 딴 데로 가버리네요 자, 그럼 이제 메뉴에서 My Domains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구매한 도메인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방금 우리가 구매한 dns4u.ga 라는 것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등록자잖아요 등록대행자 레지스타에게 dns4u.ga를 사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등록대행자가 레지스트리에게 이야기해서 레지스트리의 dns4u의 u가 이제 우리 걸로 1년 동안 선점된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도메인 네임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네임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구축하는 게 쉽지도 않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리넘이라는 레지스타는 등록대행자는 여러분들 대신에 네임 서버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임 서버에 대한 정보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독자적인 네임 서버를 운영하고 싶다면 프리넘 쪽에 요청을 해서 이 네임 서버를 변경해서 여기에 있는 이 네임 서버에 대한 주소를 바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네임 서버에 dns4u.ga를 담당하고 있는 이 네임 서버에 dns4u.ga라는 도메인의 어드레스는 주소는 52.231.13.171이다 라고 적어 줍시다 여기에서 매니지 도메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 매니지 툴스... 매니지 프리넘 dns 라는 걸 클릭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다 여러분이 레코드를 등록하는 거예요 레코드는 A 레코드 그리고 AAA 레코드 저건 IPv6 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MX 이메일과 관련된 것이고 TXT 이런 여러 가지 네임 서버들이 있어요 아니 레코드가 아니라 레코드 타입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IP 어드레스를 적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TTL은 TimeToLive 라고 해서 캐시가 얼마동안 지속되는가 라는 정보예요 그래서 캐시 얘를 길게 잡으면 빠르죠 뭐냐면 이게 초거든요 초 왜냐하면 한 번 조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 시간동안은 조회를 다시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되면 이 네임 서버의 IPv6를 바꿨을 때 바로 반영이 되면 좋은데 이 캐시가 갱신될 때까지 바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느려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주 바뀌는 IP가 자주 바뀌는 도메인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예를 들면 300 이렇게 짧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주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자도 좀 빠르게 사용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큰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save changes 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가 됐죠 우리의 도메인은 dns4u.ga고 그것의 IP가 이렇게 추가가 됐고 그것의 time to leave 즉 캐시가 유지되는 시간은 300초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IP를 바꾸면 상당히 신속하게 IP가 변경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서브 도메인 이를테면 dns4u에 blog.dns4u.ga를 하고 싶다면 저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여기 IP를 이렇게 적는데 만약에 다른 컴퓨터 blog.dns4u.ga는 다른 컴퓨터를 가리키게 하고 싶다면 그 컴퓨터에 IP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ave changes 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서브 도메인을 추가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정말로 변경됐는지 한번 하게 해볼까요? nslookup dns4u.ga 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P가 나오고 있고요 그 앞에다가 blog.dns4u를 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IP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접속해 볼까요? dns4u.ga 짜잔 여러분 역사적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인터넷상에서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장난 아니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걸 내가 하다니 축하드립니다 이름을 갖게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갑자기 어린 왕자도 생각나고 김춘수의 시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프리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도메인을 갖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꼭 프리넘이 아니래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서비스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擊 transform Lap